주변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오늘 뉴스레터에는 다음 뉴스가 포함됩니다. 이명웅 아파트 40% 추락해 4억 강남까지 1시간 안 먹히네. 트로트 가수 이명웅 씨가 2021년 매수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의정부 의정부롯데의 개슬골드파크 1단지 전용면적 59제곱미터는 올 들어 3억 9천만원 억 1,800만원 사이의 거래가 내건 이뤄졌다. 2021년 10월 기록한 최고가 6억 4,500만원에 비하면 40% 가까이 하락한 것이다. 이 아파트는 2018년 11월 준공된 919세대 규모 신축 아파트로 강남 1시간 거리 도심 접근성을 자랑한다. 마침표. 숭원의 강남 광교 신도시에서도 최고가 대비 40% 가까이 낮은 가격에 성사된 거래가 눈에 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광교 중흥일스 클래스 전용 109.2제곱미터는 지난 5일 17억 5천만원에 지난 12일 18억원에 각각 거래됐다. 2021년 기록한 최고가 27억원에 비해 35.2%, 33.3% 각각 낮은 가격이다. 서울, 특히 강남과의 접근성을 자랑하며 부동산 활용기 고공행진을 했던 경기도 아파트들이 날개를 잃고 추락하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반등 거래들이 나오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여전히 신저점에 가까운 가격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28일 kb 부동산에 따르면 경기 지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증감률은 12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주목할 점은 경기 아파트 하락폭이 매주 서울보다 컸다는 것이다. 분석범위를 월 단위로 넓혀도 마찬가지다. kb 국민은행의 월간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3월 기준 경기 아파트 중위가격은 4억 8,833만원으로 전월 5억원보다 1,167만원 떨어졌다. 경기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해 3월 5억 8,277만원까지 올랐다. 이후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고 가격도 내려 결국 5억원 밑으로 내려왔다. 경기 아파트 값은 지난해 6월 이후 지난 3월까지 10개월 연속 하락했고 무적 하락률은 11.44%에 달한다. 지역별로 이 기간 광명시 하락률이 17.13%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화성시 마이너스 16.39% 군포시 마이너스 15.25% 양주시 마이너스 14.86% 오산시 마이너스 14.45% 김포시 마이너스 13.66% 수원시 마이너스 13.53% 의왕시 마이너스 13.29% 의정부시 마이너스 12.94% 과천시 마이너스 12.65%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기와 더불어 서울 쏠림 현상이 경기도 아파트 하락세를 이끈 요인으로 불이 된다. 서울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고 진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체제로 각광받았던 경기 아파트가 규제 완화에 따라 그 쓰임세를 일부 잃었기 때문이다. 공급 물량이 늘고 있다는 점도 시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음 달 전국 아파트에서 1만 9천여 가구가 입주하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경기도 물량이다. 경기도에서만 1만여 가구가 입주해 연내 최다 물량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선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정약홈에 따르면 1분기 경기도는 1분기에 8개 단지가 분양돼 75%인 6개 단지가 미달됐다. 업계 관계자는 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대부분 지역의 규제가 풀리면서 경기도 아파트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며 접근성이 탁월하게 좋다든지 가격이 저렴하다든지 경쟁력이 있는 곳들에만 수요자가 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